안녕하세요. 저는 김혜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노래는 26기 무대장입니다. 웨이그룹에 3개월 동안 아까 가시스타 리듬이었습니다. 노래 뭐해? 노래 strings 갤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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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같이 걸어가 볼래 네가 사랑하는 하늘을 몰라 그나마 너희랑 같이 흐뭇을 날 바나마 너희랑 이 어려운 무제 너머에 또 걸어갈 거야 됐다 엘리시 됐다 멜로디야 할까 말까 봄이 끝에 안녕 나 싫어갔냐 우비 소리에 묻혀 말하지 못한 내 고백이 저와는 비밀하게 반짝이고 있는 은하수로 흘러갔을까 스태프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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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리언ать 뮤비 Así 한장님xt 스태프니카 스태프니카 점점 스태프니카 구미 X Taste 너무 예쁜 느낌 뻔하니까 빛랫땅 갤럭시 빛랫땅 멜로디야 날까 말까 고민 끝에 한겨울 밤 몰래 간두는 눈에 숨이 멎어 난 한꺼번에 고백만이 저 하늘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는 은하수로 흘러갔을까 나같이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무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예 나같이 나와 같이 나같이 나가 볼래 반짝이는 튼커벨에 가두는 너와 나를 띄워줄꺼야 너와 나를 띄워줄꺼야 끝났어 넌 원래 세븐 세아라 새빠랑 세븐 세븐 세븐